메카니멀을 이용해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던 건 바로 데미안이었어 친구인 척하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것 같은데 방금 그건 뭐였지? 아무리 봐도 시간 이동은 아니었어 넌 데미안하고는 달라 제발 다정했던 예전의 류로 돌아와줘 그런 걸 보고 배신이라고 하지 터링 메카드 W 다음 이야기 솔직하지 못해서 메카니멀 고! 올 여름을 책임질 뮤지컬 터링 메카드 앵커 뮤지컬 헬로카보 시즌2 뮤지컬 터링 메카드를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즌2로 돌아온 뮤지컬 헬로카보 친구들 함께 해줄거지?